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tv 화면 속 자신의 모습에 속상함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판소리를 함께 배웠던 이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송가인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송가인은 식사 도중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송가인은 실제로 내 모습을 본 팬들이 다들 이렇게 조그맣고 예쁜데 tv에는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냐고 속상해 하신다고 토로했다. 이모님은 tv에는 왜 그렇게 나오냐 이렇게 작고 날씬한데 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에 송가인은 카메라가 어떻게 되나 보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지켜보던 송은이는 실제로 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랐냐고 하지 않냐라고 질문했다. 송가인은 맞다. 카메라 발이 잘 안 받는 것 같다. 카메라를 부수든지 해야겠다고 답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송가인 팬들 tv에 왜 뚱뚱하게 나오냐고 속상해 해 어떻길래.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tv 속 왜곡돼 나오는 자신의 모습에 속상함을 드러냈다. 9월 21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이모님 가게를 찾은 송가인과 매니저의 모습이 담겼다. 송가인은 식사 도중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가게에 몰려든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송가인은 실제로 내 모습을 본 팬분들이 이렇게 조그맣고 예쁜데 tv에서는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냐고 속상해 하신다고 토로했다. 이모님 역시 tv에서는 왜 그렇게 나오냐라고 공감을 표했다. 송가인은 카메라가 어떻게 되나 보다고 너스레를 떨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송은이는 실제로 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랐냐라고 하지 않냐라고 질문했다. 송가인은 맞다. 카메라 발이 잘 안 받는 것 같다. 카메라를 부수든지 해야겠다고 답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송가인이어라 전참시 대세 송가인 가는 공마다 인선이네. 송가인의 인기가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또 한 번 입증됐다. 가는 공마다 인선이네였다. 고척뚬이 안 부러운 송척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기는 그야말로 뜨거웠다. 21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매니저 김수민의 일상이 그려졌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행사 장소로 이동했다. 그만큼 많은 스케줄로 인해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황이나 수액으로 이겨내고 있었다. 이동 중 송가인은 휴대전화로 연결된 cctv를 확인했다. 해당 cctv는 진도 부모님 댁에 설치한 것이었다. 하루에도 100에서 200명씩 집에 사람들이 방문하기에 부모님이 걱정됐기 때문. 이 역시 팬들이 선물해줘 설치까지 가능했다. 행사장은 송가인은 떴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 통제가 필요한 상태였다. 김수민 매니저는 특권도 3단이다. 언니는 내가 지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목포 행사장 가는 길 휴게소에 정차했다. 휴게소에서 사람들은 송가인을 알아봤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렸다. 행사장은 온통 핑크색 옷과 모자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송가인의 팬들이 일렬로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던 것. 송가인은 팬클럽 어케이를 언급하며 어게인 사랑한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팬들을 향해 미소로 화답했다. 팬들은 송가인이 끼니를 굶을까 걱정하며 낙지, 오징어, 굴비, 포도, 케이크 등을 준비했다. 팬들의 배려에 늘 감사하다는 그녀였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목포에서 보리밥 집을 하는 아는 이모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칠개장, 보리밥, 돼지 주물럭으로 거한 한상차림 먹방을 시작했다. 짧은 시간 안에 식당에 송가인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람들이 몰렸다. 송가인은 팬들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으며 팬서비스를 펼쳤다. 지칠 법도 하지만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미스트로트 송가인이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화면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가인은 21일 오후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송가인은 매니저와 함께 단골 식당을 찾았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는 가게 사장님의 스스럼 없이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송가인은 식당으로 몰려든 팬들의 모습을 보며 실제로 본 팬들이 다들 이렇게 조그마하고 예쁜데 tv에는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냐고 하더라라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이에 이모님 역시 왜 그렇게 나오냐. 이렇게 작고 날씬한들하고 안타까워했고 송가인은 카메라가 어떻게 됐는가 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아이돌급 인기를 자랑하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냈다. 21일 밤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전창시에선 송가인과 김수민 매니저와의 일상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다음 행사 장소로 이동했다. 차 안에서 송가인은 핸드폰과 연결된 cctv를 확인하며 사람들이 아빠도 없는데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먹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본가의 상황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cctv로 아빠의 얼굴을 계속 봐서 너무 좋다면서 효녀의 모습을 보였다. 송가인의 매니저는 방송 나간 후 가인 언니 집에 100에서 200명의 손님이 온다.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돼서 cctv를 집에 설치하셨다. 팬들이 선물해 주신 거다라고 말했다. 송가인은 매니저에게 행사 현장에 처음 가는데 어떠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수민 매니저는 실장님이 행사 현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다고 말해 긴장하고 걱정했다. 하지만 나름 태권도 3단을 소지하고 있다. 언니는 내가 지킬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목포에서 열리는 행사장으로 가던 세 사람은 잠시 간식 거리를 사기 위해 휴게소에 정차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송가인을 알아보았고 이내 송가인의 주인은 사람들로 가득차기 시작했다. 다시 차에 탄 세 사람은 팬들이 보는 경로 사진을 보며 길을 찾았다. 송가인은 팬분들이 제가 가는 행사장에 미리 답사를 가신 후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편한지 알려주신다며 다음 행사에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덕분에 길을 잃지 않는다며 팬들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핑크색 옷과 모자를 쓴 송가인의 팬들이 일렬로 줄을 서고 있었다. 팬클럽 명은 어게인으로 송가인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하고 있었다. 무대가 끝난 후 팬들에 둘러싸여 인사를 하던 송가인은 어게인 사랑한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고 송가인의 팬들은 낙지, 오징어, 굴비, 포도, 케이크 등 다양한 음식을 선물했다. 스튜디오 안에서 흐뭇하게 팬들을 지켜보던 송가인은 팬분들은 내가 힘들까봐 사진 찍어달라는 말도 안 한다며 한 번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팬분들에게 회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매일 오시냐고 물어보니 오히려 자기가 없어야 회사 매출이 오른다고 하시더라. 알고 보니 그 회사의 사장님들이었다고 깜짝 고백했다. 이후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송가인은 아는 이모들이 목포에서 보리밥 집을 하신다. 노래를 하고 나면 배가 너무 고프다. 내가 쏠 테니 밥을 먹고 가자며 보리밥 집으로 향했다. 송가인과 이모들은 함께 판소리를 배우며 송가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연을 이어왔다. 이모들은 칠게장, 보리밥, 돼지 주물럭 등 푸짐하게 상을 차렸고 세 사람은 먹방을 펼쳤다. 이모는 송가인에게 미스트로트 콘서트를 보고 너무 울었다. 1등할 때는 박수가 나오고 잠을 못 잤다며 이렇게 보니까 좋다. 내가 가는 서울에 따라가고 싶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식사를 하던 중 송가인이 왔다는 사실이 퍼졌고 짧은 시간 안식당 밖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다. 송가인은 바로 차에 올라타지 않고 팬들과 다 함께 사진을 찍으며 팬서비스를 펼쳤고 그 후 이모와 아쉬운 인사를 나눴다. 마지막에 김수민 매니저는 송가인에게 제가 아직 언니에 대해 배우고 있다. 언니가 제 웃음을 찾아준 만큼 언니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영상 편지를 띄웠다. 송가인 또한 매니저에게 앞으로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많을 텐데 건강하게만 일하자고 허답하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She's still there. 한글자막 by 한효정